응? 조심조심! 우와 기가 막혀. 대단한 삶입니다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아 애인 다루고 쉬우시죠? 이야 멋있습니다. 오구 오랜만에 봅니다. 잠뿌리 하나라고 다치면 사양입니다. 너무 급해 급해. 밑에를 쫙 파. 계속 파. 계속 파세요. 자 우리 우리 김대표 얼굴 한번 보고. 조심조심. 그쪽 봐. 오른쪽 위로 올라갔다가 딱 맞지? 죽인다 죽인다. 조심해 끝에. 아따. 조심해. 조심해. 뗀지면 안 돼. 계속 앞에 파야 돼. 냄새가 나. 좋은건 그래. 나도 난 느낌이 들어. 응. 냄새가 난다니까. 좋은게. 옛날에 우리 그 20몇년 된거 30년동안 그랬잖아. 회장님. 삶에서 냄새나요. 삶 냄새가 확 퍼지지. 응. 그렇게 찢지면 할 것 같아. 이제 짙다. 이제. 이거 좀. 조심해. 원래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.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가른거야. 그냥 그 앞에가 있으면 터져보니까. 이제 거의. 오케이. 조심조심. 앞에 사귀네. 또 이쪽도 봐놔. 확인해. 여기어봐. 옆으로 빠졌어. 상관없어. 안녕하세요. 성격은 도착이. 응. 어. 어떤 게 Digital. 네. 멋있다고 있어. 어. 네. 자, 봐봐. 죽이네. 자, 자, 축하드립니다. 자, 끝.